트라이 덱 깹니다 아니 뭐야 나 마방 찍었는데?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이 피드 스틱은 루파크 엄청 투하여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날가 빠진 방식은 안통한다고 날가 빠진 방식은 안통한다고 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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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버렸네? 버그인가? 어? 어? 뭐야 저 피드스틱 어? 음 나를 맞겠다고? 뭐 용도랑 가상하니 음 라이소 어 이거 맞으면 안 됐는데 음 어 으 도달 나로 네 하 으 으 으 음 궁으로 라인 밀어버리고 싶네 막 왜 골로 빼? 정신 차려 아트록스 아 1초 아 뭐야 왜 원 여기서 생겨 뭐야? 어 근데? 아닌가? 아무튼 버그임 흐흠 흐흐 급소가 300군데가 넘어 그걸 다 방어할 수는 없지 ㄷㄷ 빛 피스템 뭐했는데 4렙이야 피스템 아 감전 너무 센데 아 불안하세 피스템 왜 갑자기 6이야 피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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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왜 갑자기 터졌냐 이거 피스템 진짜 피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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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빠져나 피스템 자꾸 쫓아가 그거야 형 이거 이거 아닌데 뭐 이 와 팀은 공포 오졌다 오늘 한번 팀은 레전드 찍어보자 한번 치우기 위치 잘 지금 파 파 ㄷㄷ 히힛 어떻게 테프 크게 느려 느렸네 왜 공포 안 썼지? 이 형? 착하네 나이스 인기 강렬 아 아 아 아 잠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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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흠 흠 정렬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솔랭 너무 리드랑 관련이 없다 게임이 너무 하네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군을 다녔습니다 이거 뭐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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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있네 혹시 여긴가 포탑도 못 쳐 이거 2큐 쓰겠지 또 아 왜이래 이거 이거 해줘 봐라 당부터 알겠지 뭐야 이 시빌은 자연스럽게 너무 나아 아 제발 음 으으음 으으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흥거 킹쿠우든을 품질지 못했어 연척사랑들이 하지 못해 кос을 뭐야 이거 전부터 꺼보지 말랬지 내가 1불에서 멈추려 2불에서 멈추려 좀 더 꺼내줘 2불에서 멈추려 2불에서 멈추려 2불에서 멈추려 아옥 전문과 심리 그렇지 왜이래 이 사람들 근데 이 게임 몰라 이거 이 게임 내가 펜타클랑은 이길 수도 있어 이 게임은 아주 몰라 이거 몰래 바로 늘치네 아 이 자급한 장면이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까마귀 경과야 게임 이 게임 이거 이 게임 막 갈아 놓으면 아칼리 있는 줄 알고 죽창 찌른다 쫄았죠 아 여기 리신 플래시 아깝다 그럼 또 쫀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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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rgh 음 rade 제와드 몇개 있나 한번 볼까 꼼꼼하게 박 EBIT 데와드가 아니잖아 음 부분이 음 음 아 아 한번 비벼봐 이거 3코어인데 쓰루 담아 그냥 한번 와드 있는 것 같긴 않은데? 아니 형 스킬 샷 깜짝아 한 번만 봐도 제발 한 번만 음 돈은 없지만 한번 이겨보자 엄마 깔아주고 왜 나와 플래시 한번 써주고 아 친구 한 번만 안 맞죠 스킬 샷 깜짝아 헤라